B.A.S ㅎㅎ 요가 이웃 얘 손부라있다 뭔가 이거 제니아타 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나 이럴줄 알았다 나 이럴줄 알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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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저 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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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야야야 나 몰라 나 몰라 그냥 아 씨바 다시 가자 예 라인 나는 모른다 예 에이 스 안해 아 뺍니다 저 이거 안해요 에이 데헥 뭐 이 10세야 꼽으면 니가 이 개 이 새끼야 마 욕하지 마라 인마 새끼야 니 누구 어디사노 어? 어디에 새끼 게임하는데 욕하노 마 니 누구 니 북구에 광역에 있니 많아 새끼야 어디다 데노 새끼가 바로바로 닥치고 있죠 네 데헥 나머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이거 뭐임 아아 아니 앞에 안가시는거야 아 난 또 뭐 어디 잘못 걸렸나 했는데 뭐하는데 미쳤냐 와 근데 보호텍 지렸다 근데 벌레인줄 알았어요 데헥 아 아하 사람이 진짜 참 저 와 지가 터트려놓고 숨는거 보소 할아버지 그래 살면 안 돼요 어허 전 저 왜 저기 계시고 있어 형씨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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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 사람 많이 시도잡아요 네 데헥 할로윈때 좀 분장할까요 할로윈때 뭐 할게 뭐가있나 뱀파이어 정켄슈타인 정켄슈타인 마침내 정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정켄슈타인 정신줄 정신줄 녹화다 구독눌렀어 뿌 행사 정신줄 네 예 수 bills 정신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